저희 집에 돼지 소금통이 없어요. 애들한테 돈 생기면 제가 다 가져가서 돼지 소금통이 없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요. 저는 5번 갔습니다. 5번? 네. 아, 여자친구가 사상할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5번. 자, 알겠습니다. 5번을 선택을 했는데 과연 현두는 어떻게 선택을 할지? 길에 떨어진 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발견한다면 현두는 어떻게 할까요? 잘 읽어보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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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두야, 천 원 왜 줬어, 지우한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저는 5번 갔습니다. 5번? 네. 아, 여자친구가 사상할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5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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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를 찾아달라며 주위를 찾아달라며 경찰서에 갖다 준다. 주위를 찾아달라. 아, 묻어볼게요. 현두군. 왜 주위를 찾아달라며 경찰서에 갖다 준다를 선택을 했어요? 누가 뺏어가까 봐. 누가 뺏어가까 봐.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아이의 생각을 어머님께서 맞추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모시는데요.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덩군 나오세요. 자, 이정용 씨 이쪽으로 오고요. 미덩군은 그 아빠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어... 아빠는 얼굴에 다 티가 나기 때문에 아빠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빠가 얼굴 다 티가 나요. 아무튼 간에 아빠 마음을 잘 읽는다 이거죠? 아빠는 얼굴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휴대폰 써주시고요. 문제 읽으세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불량 천소년들을 목격한 미덩 아빠. 과연 어떻게 할까요? 1번, 몰래 숨어서 경찰에 신고한다. 2번, 그냥 모른 척 가던 길을 간다. 3번, 당장 달려가 따끔하게 야단친다. 4번, 간접 후변은 몸에 해로우니까 놀고 있는 아이들을 대피시킨다. 5번,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 괜히 옆에 있는 철봉을 잡고 근육 자랑을 한다. 린이 형? 네. 린이 형은 아빠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장 달려가서 따끔하게 건네진다고요? 아빠를 기다려 가는 것처럼. 달려가는 거 정말 최고로 잘할 거 아니겠어요? 안정환 선수는 도망갔을 때 막 이리로 도망갔으면. 은혁은 아빠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모른척 하고 가는 길 걷는다 욕. 왜냐면요 아빠가 형들한테 맞을까봐 무서워서 그냥 가던 길 갈 것 같아요. 맞을까봐? 왜 그렇게 아빠가 아무렇지 않아?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2분입니다. 모르는 척 지나가네요. 모른 척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모른 척 도망갈 것 같아요.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나 못 가고. 남들이 볼까 봐. 맞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박진주 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있어요. 몰래 숨어서? 왜냐하면 이거는 금연구역에서 애들이 담배를 핀다는 애들은 사실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저 애들한테 괜히 말 걸었다가는 망신만 당해요. 그럴 때는 경찰한테 신고하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이렇게 혼을 내다가 그쪽 부모 쪽에서 고소를 한 일이 있었어요. 머리를 꿀밤 한 듯이 때렸는데 그중에 부모들이 잘하셨습니다 하는 부모도 있었는데 이제 여자아이도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고소를 했어요. 폭행이라고.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합시다. 마음이 어떻게 할까? 아빠가 아빠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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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 철봉. 재밌겠다. 철봉이 그럴 사람이야. 믿음. 믿음. 마음이가 5번이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네. 철봉 붙잡고 근육 자랑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몇 번? 3번. 3번. 당장 달려가 따끔하게 야단 찐다. 오. 그래서 그리고 아빠가. 화를 잘해서. 야단을 칠 것 같아요. 야단을 칠 것 같아. 화를 잘 내기다. 목화니까. 네. 저는 그냥 모른 척 하다 보면 가든 길을 간다. 왜냐면 저번에 공연도 해야 돼요. 자 이정윤 씨는 어떻게 할지. 이정 씨의 헤드폰 벗어주시고요. 자. 이정윤 씨. 네. 잘 생각하고 말이죠.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불량 청소년들을 목격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2번. 5번. 5번. 옆에 있는 7번. 재밌겠다. 오.